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내려서 차 구해서 여기로 가자 라조그로. 오케이 가자리. 이쪽에서 내려. 내리라고 같이 다같이 뛰어내리자. 차 봐야 돼 내리면서 차 있나 봐야 돼. 3,2,1 번지! 오케이 가자. 길거리에 차 있나 봐. 야 졸라 빨리 떨어진다. 차 있다 저기. 타는 건 아닌 것 같아. 차가 있어. 저기 버그 하나는 있는데 두 명 밖에 못 타거든? 버그는? 어? 버그 기입할 수 있지 않아? 그러니까 두 명 밖에 못 타. 너네 차. 어 야 이쪽에 존나 떨어진다 얘들. 어 잠깐만 버그 이 새끼가 나보다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? 좋됐다. 거기 새끼 딴 데 간다. 저기 차 차도 한 대 있다. 내가 차 타고 너네 태울게 다. 어 저기 레토나 있네. 어 그러니까 저거 타고 너네 태우러 갈게. 저것도 차 한 대 있는데? 하얀색 차? 어 차 구했다. 차 구했어 야 빨리 차 타고 가. 그럼. 아 이거. 차 타고 여기 라죽으로 가 라죽으로. 아 야 너 운전 괜찮냐? 어 이 새끼 봐. 어 나 죽이려고 왔는데? 빨리 와 빨리 빨리 스피드. 야 운전병 믿어도 되냐? 아 믿어. 아 근데 이거 브레이크가 뭔데? 없어. 야 나 차 있어. 빨리 가 빨리 가. 아 뭐야 핑을 이상하게. 어디로 가면 돼? 아 야 야 야 야. 나 지도보다가 실수로 나 살려줘. 지. 지도보다가 실수로. 아니 우리 어디. 우리 어디 가냐고. 일단 나 살려주라고 이 새끼야. 좋아. 아 진짜 형 왜 혼자 죽었어. 빨리 빨리. 너네 지도보다가 F 눌렀어. 야 시프트 누르면.. 시프트 누르면 더 빨리 가. 그래 빨리 빨리. 그래? 아 야 야 쟤 왜 저걸로 떴냐? 빨리 빨리 빨리. 쟤 왜 헬프 떴어? 빨리 빨리 빨리.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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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어딨는데? 저기 가자 가자 가자. 야 야 야. 밟지마 밟지마. 밟지마. 빨리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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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뜰고 왔네 얘들아 내가 실수로 떨어졌어 얘들아 저기 빨리 초록핑으로 가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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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핑으로 가 쫓아와 초록핑으로 가 오케이 가자 시프트 누르면서 시프트 시프트 누르면서 시프트 눌러 시프트 아 진짜 너 나무 나무에 들이받으면 진짜 나한테 혼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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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 진짜 템 하나도 없는데 지금 차만 있는데 야 그냥 우리 이런데로 가자 파랑색으로 가 파랑색으로 우리 너무 늦었어 지금 짤 파밍 해야돼 어 일단 저기 집 드르지 어 저 집 좋아보이는구만 보이는집 다 들려 보이는집 다 들려 오케이 가 근데 우리 굳이 저기 안가도 될 것 같은데 R5 저기 어 가지마 가지마 지금 늦었어 저기 가기 늦었어 차 타면서 와 파밍하면서 나 그쪽 지나간다 이제 우리 짤 파밍 해야돼 어쩔 수 없어 우리 짤 파밍 해야돼 어쩔 수 없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원래 큰 마을이 먹을게 많아 여기 없어가지고 가자 가자 재호가 저기 없대 저기로 돌격하라 아 여기 여기 다 평화롭다 여기 아이템 많이 먹어도 되겠다 오케이 거기서 오지게 파밍하자 야 여기 인색 니꺼야 니가 타고 온 차야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야야 바이 조심하고 아 운전병 뭘로 보고 야 여기 문 열려있는데 니가 온거야 뭐야 아 오케이 뭐야 여기 다 털렸네 여기 니가 온거 맞아 다 털려있는데 재호형이랑 맥힘형이랑 문터리야 야 다 털려온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형 옷밖에 없어 야 너네가 뭐 나 깁스킨 안들어갔어 방금 우리가 온 방향에서 첫짓만 들어갔었는데 야야 여기 열렸어 야 여기 털렸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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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 권총만 주웠어 내 레토나 어디갔어 야 여기 다 털렸네 다 털렸네 레토나 어디갔어 레토나 여깄어 여깄어 나인은 들어와 우리 너무 쓰레기 아니야 나 지금 채팅창에 나 농부냐고 하는데 나 하나만 들고 있으니까 야 말야 아니 나 맨손이야 야 좀 주워먹어 뭐하는거야 야 저기로 가자 야 이거 나눠먹어야돼 사이팟스 얘들아 야 표친기 가자 안되겠다 안돼 안돼 저긴 아니 지금 주먹 주먹이라니까요 여기여기여기가 근데 권총도 있었는데 왜 안주워먹었어 권총 권총은 쓰레기야 야 여기도 열렸는데 X됐다 여기 앞던 데잖아 여기왔었어 아 뭐야 아니 그래 아 오메형 체력없구나 야 열리야 일로와 초록핏으로와 저기로 가자 아 진짜 저기 가면 안쪽인데 야 계속 야 큰데가서 크게 놀아야돼 어 아 이씨 마인드 뭐야 야 우리 근데 저간대 다 썰리는데 아이 근데 여기서 찌질찌질하게 먹느니 걔네들 한둘명 어떻게든 잡고 먹는게 나아 막막이로 그냥 맨손으로 두드려 패면 되지 야 기다려 여기서 먹고가 여기서 먹고 와 얘네들 집 다 뚫고 가네 그냥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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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열려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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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여기 열려있다 여기 열려있다고? 누가 먹어 누가 먹었어 여기 열려있어 여기 안 떨려있는데 털린 털렸다고요? 야 여기 있다 한명있다 여기 한명있다 바로 앞집에 바로 앞집에 어디어디 여기 바깥에 있어 바깥에 여기 지금 여기 숨어있어 내 차인데 보이지 어 뒤에 흰색놈 흰색 흰색 아 나 쓰러졌다 쓰러졌다 어 두놈인데 어 여기 아 두놈이네 두놈 야야야 로드킬 로드킬 로드킬해 아 아 아 야 이 낯든놈 누구냐 야 낯든놈이 자꾸 시야 가려가지고 집에 잘 안보여 아니 왜 잡으러 안왔어 아니 어떻게 싸워요 총알이 있어야지 총이 총이 지금 아니 이거 총이 이거 총이 바사사총이라서 못잡아 잘 근접종 못하는 총이야 이거 아니 나도 권총 들고 때렸는데 맞닥뜨렸으면 싸워야지 다같이 아니 나 때리고 뭐해 그냥 변화배라가 피가 없어서 못잡아 이거 농사하고 있어 농사 여기 다 틀렸네 다 따로 너네 아니 시발 새끼들 헬파티야 시발 내가 복수는 해줄것 같게 아까 몇방 맞췄는데 야 난 솔로로 아이템 먹고 너네 구지하러 갈게 아 같이 다니니까 나 솔로로 아이템 먹고 너네 구지 야 야 4,5점은 뭐해 저기서 아 지금 아 지금 풀 베고 풀 베고 있다니까 풀 베고 아니 풀 베고 배낭 하나 메고 오이씨 등산가냐? 야 초케로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앞에 있다 어 내가 갈게 나 솔로로 갈게 야 나 나 솔로다 나 솔로다 빨리 빨리 한 명 기절 나 나라고 기절한 놈 따 빨리 야 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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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놈 저 놈 따 저 놈 따 한 놈 더 한 놈 더 땄어 야 나 솔로 두 놈 땄어 한 놈 더 마지막 한 놈 더 아 아 어 어 러브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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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와 나스로 캐리했어 나스로 와 나스로 아 아 나도 총이 없어가지고 부스스 밖에 없어서 존나 못 쏘겠다 아니 다 쫄보들이야 어 권총이라도 죽고 다 써야지 야 쟤네는 따발총이야 쟤네는 따발총이야 아니 이거 그냥 거기야 그 상황에 도망갈 수 없으면 바짝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야 닫 들고 3킬 했잖아 경민이 어 경민이 경민이 오줬다 낫살 임마 낫살 임마 아니 방금 그냥 완전 방금 거의 다크 템플러였어 어 알았어 그네들 쳐다도 못 봤어 진짜 진짜 바로 앞에 가서 그냥 얼굴부터 그었다니까 하하하하 개우친 해주로 가자 여러분 저 미션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도미형은 총보다 저런거 들어야 되겠다 마루 프라이팬 그런거? 마루 프라이팬 이상한것들 야 근데 이거 팀킬 도 돼? 아 팀킬 하지마 아니 맞는지 모르겠어 안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 아 맞네 하하하하 시 höher